나 가! 몰라 몰라 아 그러네 오빠네 오빠네 나한테 지금 생명 다 달려있는 거 알죠? 야야야 저거 브레이크를 좀 브레이크! 야야 브레이크 발 진짜 나 오줌 쌀 뻔했다 나 브레이크 발을 부른데 왜? 안 돼 여기 타워 타워 또 맞지 말고 아 제가 제가! 오빠 제가! 오빠 제가! 오빠 제가! 왜왜왜왜왜왜 너 지금 이거 강화도까지 가야 되는데 아 제가 제가 나 저 운동 잘해요 오빠 아니 너 지금 야 제가 제가 너 진짜 운동 잘 할 수 있어? 저 잘할 수 있어요 너 조금만 이상하면 우리가 바로 교차가 저희도 진주 가요 나 운전해요! 여러분 나 운전해요! 나 가! 몰라 몰라 아 그러네 아니다 안녕! 안녕히 계세요! 오빠네 오빠네 나한테 지금 생명 다 달려있는 거 알죠? 아니 근데 야 그건 아는데 나 나 말 시키지 마 나 운전 운전해야 돼 야 오늘 인력사무소인데 무슨 뭐 이미지에 지금 운전 전수냐고 안녕하세요 어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어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 그냥 가면 되는 거야데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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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요 아니 아니 하지마 아니 하지마 아니 그건 안 돼 알았어 우리 지금 일하러 가는 거야 우리 일하러 가는 거야 아니 일하러 가는 거야 아니 일하러 가는데 이렇게 수릴 있게 가도 되는 거야? 아니 왜 뭐가 수릴 됐어? 나 엄청나게 운전하는데 뭔가 방송은 늘 이렇게 실일이 있어야 돼 실일? 나도 나도 떨려서 그래 실일? 왜 떨려 해 다? 네 차라리 해가지고 왜 타고 있는 거야 야 저기 빨간불이야 저기 알았어 나도 돈이 있다고 알았어 네가 운전을 이렇게 해주니까 네 와 프로그램이 긴장감이 팽팽하다 이제 왼쪽 깜빡이 넣을까? 아니야 그냥 천천히 해서 그렇지 여기가 여기가 이제 고향으로 빠지는 거라 2차단이 아하 자 왼쪽으로 그렇지 잘 빠졌어 나이스 잘하네 그렇지 위주야 여기보다 속초를 조금 내도 돼 어? 어 조금 넣으면 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빠르다고 생각하지 마 네가 운전하지 마 네가 흔들리면 차도 흔들려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은 더 빠른 거야 너는 지금 빠른 게 아니야 아이고 그만 좀 그래 진짜로 약간 자율주행 차 타는 느낌이야 어 주무세요 그니까 차가 한 거니까 그런데 잘 수는 없지 왜요? 너가 좀 잠이 오겠니? 지금 브레이크를 밟을까? 야야야야 브레이크를 밟을까? 브레이크를 밟을까? 야야야 브레이크를 밟을까 야야야 브레이크를 밟을까 야야야 브레이크밟 브레이크밟 어 그렇지 야 이거는 좀 무서웠다 야 이거는 지금 3D 썼는데 야 이거는 야 이건 무서웠다 왜왜왜왜 나 솔직히 좀 쫄았었어 왜왜왜왜왜 나 진짜 나 오줌쌀 뻔했다 나 브레이크밟을 밟을까 왜 다 와서 밟지 말고 다 와서 밟지 말고 다 와서 밟지 말고 미리 밟자 나 브레이크밟을 밟을까 왜 근데 상당히 특이하다 달릴 때는 차근거리를 넓게 하고 왜 이렇게 가까이 와서 밟는 거를 진짜 승리하는 스타일이야 아 좋다 근데 나 밟을 줄 알아 야 나 지금 와 나 지금 와 나 지금 와 나 죽을 줄 아 와 나 죽을 줄 아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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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